렉살 선영을 시작하시 니 영혼은 내 것이다 빛이 나를 보호하시네 빛이 나를 줄래 파트 빛이 나를 지내고 부터 운명 빛이 나를 하셨다 빛이야 빛이 나를 지나다 그대 안으로 빛이 나를 가지고 구해지는 중 메카조들을 꾸여요! 잘 보세요! 호모의 스킬 내가 완료라 이 모든 것들은 아니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넌 이제 끝장이야 넌 이제 끝장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흐흐흐흐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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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으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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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약탈이 좋다. 난 약탈이 좋다. 6시 이후에 이후에 MD는 10kg 탱탱하다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